네 안녕하세요 성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종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학교 왔습니다 이렇게 후배님들과 선배님들과 동기놈들 보니까 선생님까지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보고 싶었어요 네 정말요?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무대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스트레스 쌓인 거 다 풀 준비되셨죠? 준비되셨나요 여러분?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곡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